까르보불닭 안녕하세요 포키에요 오늘은 까르보불닭에 킹크랩 올려서 가져왔어요 빨리 먹어볼게요 후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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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고 고소한 소스 진짜 맛있는데요 좀 더 잘 먹었을거에요 제일 맛있어서 한입 정말 잘 먹었어요 많이 먹었을거에요 근데 더 맛있게 먹었을거에요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어 좀 더 잡았다 툭툭 툭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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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쫄깃쫄깃 mat 불닭밥 참기름 초콜릿 마요네즈 고춧가루 오징어 베이컨 고춧가루 잘먹었습니다! 안녕! 고춧가루